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턴베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추천물량이 있어서 저가점자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청나나 송도생활권이신 분들은 이쪽 집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종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건 좋다 아쉬운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미희입니다 오늘이 2월 8일인데요 다음주에 총 7곳의 현장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곳이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턴베뉴고요 여기만 2월 15일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개요부터 분양가 그리고 입지 조건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여기가 영종도고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청라 여기가 송도입니다 제가 청라하고 송도를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쪽 생활권이신 분들은 청라하고 송도가 가격에 많이 오른거를 아마 아실거에요 그래서 이쪽에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종도를 많이 생각하시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공사가 DLENC인데요 여기가 대림이 이 편한 세상이 건설 분야만 따로 떼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거 같더라구요 공급규모는 1409세대구요 면적은 전용 84998 있습니다 추천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는 25%구요 85제곱미터 초과는 70%가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한번은 노려볼 만한거죠 입주는 23년 3월에 예정이 되어있구요 청약과열지역이구요 지역우선공급이 있어요 인천시 거주자 50%에게 우선공급하구요 나머지 자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중도금대 총 50%까지 나오구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구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의무거주는 없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볼건데요 여기 보시면 84고 98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84인데 T는 테라스하우스에요 그래서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리신다면 이쪽을 노리셔야 될텐데 그렇다면 가격은 3억 후반대가 되구요 98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는 테라스하우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요 여기 1층이거든요 실제로 98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세대수는 총 1409세대 중에 일반공급이 700세대 그리고 특별공급이 709세대가 있구요 주변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현장이구요 그리고 여기가 푸르지오자이 여기가 우미린입니다 3개 단지가 입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푸르지오자이를 살펴봤습니다 19년 2월에 중공했구요 34평 가격을 봤더니 지금 이 가격이 현재 시세입니다 실거래는 4억 7천만원까지 기록이 됐더라구요 1604세대이기 때문에 단지가 꽤 크죠 이쪽은 다 단지들이 대단지입니다 자 다음 2미리인 2차에요 여기가 5미리인 2차입니다 여기가 현장이구요 다 가깝죠 준공은 12년 8월에 했구요 가격 추이를 제가 보니까 요렇게 굴곡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4억 2천만원에 지금 매물이 있구요 실거래가는 4억 정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도 12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다음 인프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종신도시가 말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청약예정지구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블록 하나하나가 꽤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옆에 있다는 것은 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가 또 예정되어 있구요 상업지역에 가까운 곳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고가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서도 영종도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쉬운 건 역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도 바깥에 영종역이 있구요 차로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번 현장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구요 영종신도시에 있는 단지들은 다 영종역까지 거리가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이유가 이런 새로 지어지는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녹지가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생활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연육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가 현장이고 여기가 연육교입니다 연육교가 완성이 되면 청라하고 송두하고 접근성이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살펴볼 건데요 영종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퇴근이 가까우신 곳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덕입니다 영종에서 공덕까지는 한 번에 가구요 43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갈 만한 곳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공덕에서 한 번 갈아타고 광화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56분이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김포공에서 한 번 갈아타게 되구요 여의도까지 가게 되면 53분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일정하고 조건을 살펴볼게요 특별공급이 2월 15일 월요일에 있구요 1순위는 2월 16일에 있습니다 이곳은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주자주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셔야 되구요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이 금액이구요 인천은 이 금액이구요 그 외에는 이 금액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신 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세대주여셔야 되구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시면 안됩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든 신청하실 수가 있구요 경쟁시에 인천시 거주자의 50%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편의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터메뉴 같이 살펴봤습니다 청라하고 송도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이 생활권이신 분들은 영종도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점이 낮으신 분들도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답사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